자 도어즈 재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자 이번엔 깨자 뭐있다 열쇠있었다 오 나이스 오 출발 스타트 너무 좋은데? 어어? 어? 어어? 오이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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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화면 바끼고 나오는 거 아니여 원래? 야 화면도 안 바뀌고 나와 얘 뭐야? 오 오 오오오 으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이씨 못 열어 아 나 이거 존나 오래 걸린다니까 이거 오오 오 오오 오오오~~ 네 Rapid 뭐야 병 아ご이네 집을 못가게 하네 흐으이 어 피 달고 들어와 피 달고 들어와지는구나 오오오오오오오 utilizar 오우 들어갈 준비 같이 들어가면 안돼 같이 들어가면 안돼 살았어??? 죽었네 세상에 죽었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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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보자 우린 할 수 있다 저 친구값 갔던 곳보다 더 높이 가자구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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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놈 들어가야 돼 아니 방금 그 뒤에 와 살았냐 와 살았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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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그 불이 깜빡깜빡거리면은 그 친구가 온다는 소리니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바로 알았지 어 이런 경우 장농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우리가 두 명이라서 안 나와 안 나와 가자 아 놀래라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아 쫓겨났구나 피달면서 피달면서 쫓겨나 그거 오랫동안 있으면 안 돼 보스네요 엄마 얘 이름 아는 사람 없음? 러쉬? 러쉬 러쉬에요? 우리 우리 그 누구냐 어? 잘할 수 있지? 우리 신입 아 구독 아 맞습니다 아 구독 네 구독 다운 Especially 고교 잘해 하고 안들 말해줘 오 해 그래 그래 뭐가 있는데 야 열쇠 있는 문이야 아 스피릿인가 뭔가 하는 애 오지게 나오겠네 제발 제발 이씨 이씨 좋될 뻔했죠 오 바로 저렀다 오케이 깔끔합니다 운이 좋은데? 운이 좋아 되게 운 좋아 지금 아주 좋아 어 운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시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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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시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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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번 봐볼까요? 6, 7, 4, 2 6, 7, 4, 2 X가 없네 아, 이 찾았다 6, 7, 4, 2, 0 오케이 6, 7, 4, 2, 0 6, 7, 4 2 2 어? 어떻게 된거야 6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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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 바꿔 아, 죄송합니다 4, 4, 4, 4, 6, 4, 6, 2, 7, 0 4, 6, 2, 7, 0 4, 6, 2, 7, 0 야, 원래 여기있으면 안걸리지 않아? 원래 여기있으면 안걸리는데? 아, 너무 아까운데? 너무 어이없어서 놀라지도 않았어 다음에 또 도전해야 되네 젠젤 다음에 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 Moi 5, 4, 27, 0 5, 6, 0 5, 7, 0 5, 6, 0 6, 0 8, 0 9, 0 7, 0 99, 0 9pp 10, 0 9, 0 10, 0